정신이 좀 드시나요? 음? 여기가 어디냐구요? 아하하하! 오라버니도 참! 무더위에 지친 오라버니를 위해 이브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부디 즐겨주시겠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뭐하고 놀까요? 술래잡기? 모래송 쌓기? 음, 수영은 어머니보단 서툴지만 아기 상어 튜브가 있으니까 이부도 잘할 수 있어요. 아, 판! 너도 도와줄거지? 저의 작은 낙원, 트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브와 함께 물놀이를 즐겨보시겠어요? 가엾게도 아직 제정신을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궁금하네요. 당신의 눈에 제가 어떻게 비치는지... 아하하하! 시원해서 좋네요! 아하하하! 흐흐흐! 흐흐흐! 에잇! 에잇! 여기다! 한 번 더! 흐흐흐! 원한다면 어울려드리죠. 옳지? 착하다, 착해! 아하하하! 하하! 이브가 보듬어드릴게요. 당신의 모든 슬픔을! 걱정 마세요. 현실 같은 건 금세 잊게 될 테니까. 아하하하! 당신도 바라고 계셨잖아요. 한여름밤의 꿈! 에잇!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머릿속이 새하얘질 만큼! 걱정 마세요. 현실 같은 건 금세 잊게 될 테니까. 아치! 이만 물러나야겠네요. 이브의 수영복은 마음에 드시나요? 기사님께서 특별히 골라주셨답니다. 흐흐흐흐! 이 정도 복장이라면 어머니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요. 흐흐흐흐! 판도 그렇게 생각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